오늘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 있어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토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토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인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가짜 명품 제조 수준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히려 모조품 쇼핑을 올 만큼 불명예스럽게도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품 간별사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 신종 짝퉁인 딥웨이크. 이 딥웨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런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은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판을 치고 있었고 오늘 달도 여전히 교회는 이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허용하신 것은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계획이 있기도 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하는 이런 틀린 믿음, 틀린 신학과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정확히 분별하고 해야 되냐. 이것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일이지만 사실은 드러나는 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온연 모습으로 사실 접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으로 분별한다고 하지만 이들도 다 성경 갖고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도 지키지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세상이 어둡죠. 영적으로 어둡지만 늘 어둡다는 것을 늘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의 정확한 등불을 갖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명품은 세월이 갈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가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류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황 모호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복음의 절대 진리위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들의 영륙간에 또 장막터리를 넓혀나가시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명령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지 말라는 것과 분별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말고 이 시대에 분별할 대상이 바로 이 영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있지만 반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한다는 말 자체는 원어적인 의미가 당시 통용되고 있던 이 금화의 진위를 시험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것이 진짜 금으로 만든 돈이냐 아니냐 진위를 시험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분별하라 우리가 위조지폐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짜를 열심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연구, 진짜 지폐를 연구하다 보면 가짜는 바로 식별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단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 진리 대신 이 복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가짜는 절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을 외친 것은 정황 무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고 교회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결코 그것이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만 보더라도요. 불신자 건드리지 않고 기존 신자들 건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말씀 갈급한 사람,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툭툭 건드리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복음을 위장한 사람의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을 하느냐 그 기준이 어제 말씀에 예수 크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나를 예수 크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가 예수 크리스도를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아는 일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마귀는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이런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예수 판 겁니다. 베드로 오신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이 또는 미혹의 영이 어떻게 내 안에 각각 그 사람으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동기부여와 힘까지 준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미혹의 영 저크리스도의 영 바로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그 졸귀인 귀신들 그리고 그 거짓의 영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영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사도 요한 당시 영지주의 1에서 3세기에 초대교회 시절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지극히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육신 더더욱 부인하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까지 다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 나타났다는 거죠. 보였다는 그 현자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현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들의 교리의 주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위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철저히 인간 예수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가 나간 인간 예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 인간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두 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이나 세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영신 하나님이 육체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한복원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 안타깝게도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갖고 장난질을 치고 말씀을 갖고 각색하고 왜곡시켜서 정통적 성경의 가르침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그래서 교주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바로 직접적으로 특별 게시 받았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는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단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었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바로 안티 어디어디에 대항하는 안티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크리스토스의 합성어죠.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거든요. 거짓령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혼자 성령이 인도받는 거로 착각한다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금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영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나를 영적으로 더 끌어올리기 위한 영적인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 미혹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사단은 늘 우리를 위의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땅의 거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도록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늘 속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다 얻어놓고도 누리지 못하고 이 보금 안에서도 종교와 율법 주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의 분별법 참고로 디모데우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 옆에 들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성경 66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는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영재주의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별이 바로 이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고른절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 내가 영접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구원자를 잘 선택해서 내가 잘 믿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신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영접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믿어졌다 이 말씀이 들려진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우리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는 유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 이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단인 이삿말도 진리가 성도님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속박도 아니고 억압된 것도 아니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갈 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진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분별력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옵니다. 이것이 가짜인지 지짜인지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성령이 그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헷갈린다. 이것이 우연으로 된 거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냐 내가 잘나서 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냐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분별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내 기준을 갖고 상식을 갖고 판단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신학의 여러분 핵심 두 가지는 결국은 십자가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로 인해 중요한 명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예원교회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을 섬기고 눕히고 전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이름값을 감당하는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나무에 그 나무의 복제가 열매다. 저 같은 서울 사람은요. 이게 배나무지 사과나무지 감나무지 알 수 일이 없어요. 배 열린 거 보고 배고 아 사과 열린 거 보고 사과인 거 알거든요. 그 나무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과 복제는 그 열매가 알려준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의 배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갈라데소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 있는 승리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용의 영이 부딪히죠. 당연히 누가 승리합니까? 당연히 진리의 영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고 오면 가짜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승리는 원어적인 의미가 완료용 시대입니다. 앞으로 승리할 예정도 아닙니다. 한 번 승리하고 다음에 또 승리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완료용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지금도 그 효과가 지속되어서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면 문제와 사건은 끊임없이 오겠죠. 문제사건이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문제사건이 와도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를 그 문제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5, 6절에 보면 두 절이 계속 분명한 이 대절을 이루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저희가 6절에 우리가 5절에 세상에 속한 거로 6절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5절에는 세상에 6절에는 하나님을 하는 자가 5절에는 저희 말을 듣지만 6절에 우리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참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분명히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등 떠밀려 이 험한 세상에 내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나침판되어져서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알려줘요. 이런 세상이 올 거야. 그런데 이때 너희들은 이렇게 대처하면 돼. 우리에게 완벽한 무기를 주신 거거든요. 진리 영예에 속한 자는 오직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예에 속한 자는 진리를 받지도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내가 들려졌다. 믿어졌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의 영예에 거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나 여러분들이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개인이 먼저 성전되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정말 가정과 또 생업현장 가정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의 응답을 또 늘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소통 전문가인 김창욱 교수 기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군대가 남친을 내가 기다릴 것인지 세상 말로 구무신 꺾고 신고 내가 헤어질 것인지 어떤 기회입니까 이 시간표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나 정말 좋아하는 거로 착각한 건 아닐까 연인도 그 사랑을 재점검하는 기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마음 내 믿음의 수준이 재확인되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인은 전쟁터에서 훈련된 군인은 빛을 발하거든요. 현모형천은 정말 가정이 어려울 때 그 가정을 지킬 때 진가율을 발휘하고 선장 정말 거친 파도에서 그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이 거짓 신앙의 난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멋지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은 탄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주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